이거 전문가들끼리 하나둘이 났어. 우와! 이거 전문가들끼리 하나둘이 났어. 우와! 우와! 예스! 저거다, 저거. 아! 진짜 맛있겠다. 참 좋아. 어떻게 해. 또, 또. 아, 또, 또. 아, 맛있겠다. 우와! 우와! 아, 저거,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, 저거. 우와! 습관이구나. 뭐, 친구들 대답 안 하니까 혼자서 이제. 유튜브 찍는 거죠, 유튜브. 진짜 친구들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네요. 진짜 안 해요. 모여서 얘기하려고 하면 해산하라고 하실 거예요. 처음 만났는데, 착한 줄 알았는데. 아우, 또 친구 착한데. 착하죠. 아, 숭관이가 아랄이 살아있잖아요. 그쵸?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, 자꾸? 저의 또 다른 소문? 누가 대화를 서로 하는 거예요. 어, 또 다른, 또 다른 나. 이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멘트만 하고 있어요. 또 다른 자. 아,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자, 맛을 보겠습니다. 여기 떡살이 들어가면 맛있겠다. 일단 한번 먹어봐야 돼. 뜨거. 저거 뜨거워서 그렇게, 뜨거워서. 아마도 제 생각에는. 뜨거워서, 이런지 누가 이야 그래요. 드셔보실래요? 화면을 보면서도 얘기하는데. 왜요, 왜요? 보통 그렇지 않아요, 그치요? 네. 진짜 너 팀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. 유튜브 이렇게. 너무 많이 먹고 있네. 이렇게 해야 돼요, 유튜브? 되게 재능 있으시네요. 철지네. 어우, 너 아주 잘 됐구나, 순대가. 진짜 라디오로 생각하나 봐. 아무도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. 아무도 또 혼자서 또 떠드는구나.